술만 마시면 끊기는 그 네 주사 너의 그 망할 주사 너 뭐야? 동생분이 외박을 하면 누나분이 남자랑 반 둘만 집에 있는 건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았다 내가 너한테 특수한 인물을 줄 거거든 네가 들은 걸 주모도 들었는지 그걸 알아내는 특수한 인물할까?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? 그냥 살고 싶어 To be with you